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오늘 지진이 발생한 곳은 호카이데 시지나의 후루카와입니다. 지진의 규모는 4.6 이구요 이로써 1월 이후 87번째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. 진원의 깊은 64.4km 였구요. 지금 일본의 대지진을 두 개 크게 두 개로 놓고 보자면 함차카 혹은 치시마 혹은 일본 해구 3000km의 10.0 대지진에 의한 침몰 1차 침몰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침몰로서 난카이, 도난카이, 도카이, 난카이 대지진에 의해서 후지산 폭발, 온타케산 폭발이 이루어진 도쿄 소지카지진과 제사의 두 번째 침몰 이 두 가지에 우선 크게 침몰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트라프하고 류쿠 해구에 의한 큰 지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중국과 한반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. 현재 먼저 우리가 이제 호카이도와 아우머리 쪽에 이쪽에 그 대지진에 의한 침몰이 우선 염려가 되는 그곳에 시지나의 후루카와에서 지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시지나의 후루카와 호카이도 쪽이었죠. 오늘 4.6 그 다음에 하찌노에, 아우머리 하찌노에죠. 4.4 아우머리 여기 있습니다. 작년 12월 21일에 6.5 다음에 호카이도의 쿠시로 여기 있습니다. 호카이도에서 여기 회상에서 갈 텐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호카이도 아우머리 미사와 아우머리 미사와 아우머리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. 그 다음에 하찌노에는 아우머리 하찌노에 5.0 그 다음에 시지나의 후루카와 역시 호카이도 그래서 호카이도와 아우머리 근처를 해서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. 10.0 정도 그래서 이 대지는 물론 일본 해구에 후쿠시을 포함한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호카이도와 그 이 혼슈 섬이 함께 침몰한다고 봐야겠죠. 이런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황을 더 보면은 지금 오늘 새벽에 또 화산 섬에서 지진이 4.7에 발생했습니다. 86번째 여과 이거는요. 화산 섬 여기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지진학자들이 화산 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동일본 대지진의 척도를 가지는 그런 섬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. 이게 중요한 곳입니다. 그 다음에 화산 섬 보면은 4.7에 지진이 저기 3월 5일 날 유트시니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그 다음에 4.8, 2월 22일 날 5.0,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 2월 15일 날 4.3에 지진이 있었습니다. 여기 화산 섬입니다. 이렇게 지진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3월 4일 날에 이제 그 아우머리 하찌노에 말씀드렸던 85번 4.4에 지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아우머리 하찌노에서 3월 4일 12시 26분이죠. 근데 러시아의 쿠릴스키를 보면은 19시 50분입니다. 그러니까 하찌노에서 지진이 난 다음에 러시아의 쿠릴스키를 친 겁니다. 그래서 4.7이죠.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캄샤카와 저기 그 호카이도 그 다음에 그 혼슈 이쪽에 일본 해구 치시마 다음에 그 해고 다음에 그 캄샤카 해구 캄샤카 반도 캄샤카 해구까지 3000km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10점 양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 다음에 3월 4일 날 저기 쿠릴스크에서 지진이 났죠. 4.7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화산 섬에서도 역시 지진이 났습니다. 보면은 그래서 이제 쿠릴스크에서 지금 19시 50분 31초에 지진이 난 4.7이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3월 5일 날 0.2시 19분 46초에 일본 화산 섬이 지진이니까 도윈으로서 서로 간에 치고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쿠릴스크에서 크릴스크에서 호카이도 혼슈까지의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. 지금 10.0 정도 해서 호카이도와 아워머리가 침몰할 수가 있다. 아워머리에는 로카시오무라 원전이 있죠. 다음에 그 저기 호카이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섬입니다. 두 개의 홋카이도와 혼슈 섬이 함께 가라앉을 확률은 없지만 특히 홋카이도가 가라앉으면서 혼슈 쪽에 큰 대지진이 날 확률은 없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과 대만 및 브레고리 지역의 상황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